여기 표고버섯으로 분홍의 꿈을 키우는 부부가 있습니다. 표현이 서툴러 쑥스러운 남편과 열정과 웃음이 넘치는 아내. 표고버섯 재배에서 한 발 나아가 배지와 다양한 가공 상품을 개발하고 제작, 판매하고 있습니다. 보낼 때 꼭 시집 보내는 느낌 나가지고. 표고버섯으로 세계적인 표고버섯 농장을 만들겠다. 세계 1등 해야지. 표고버섯 베이지와 표고버섯으로. 그렇지. 오빠는 믿어봐. 알았어요. 세계로 나가겠다는 큰 꿈을 품은 표고버섯 농장으로 여러분을 초대합니다. 고맙습니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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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